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요즘 2030 20대 30대 40대 분들 다들 집사기 어려우시죠 그리고 앞으로 대선도 있고 어떻게 경기가 또 어떻게 전망되는지에 따라서 부동산 투자라든지 부동산 전망이라든지 이런 거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 텐데요 아무리 시장이 어렵다 하더라도 부동산에 대한 기초만 탄탄하다면 여러분들께서 부동산 투자하시는 데 있어가지고 정말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해 보고 싶고요 오늘은 개인별 주제별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내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고 어떤 투자 방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소액으로도 충분히 부동산에 접근을 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해 볼 수 있고요 오늘 개인별 부동산 투자 전략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부동산에 입문하기 전에요 저희가 부동산 투자에 대한 마음가짐이 좀 필요하다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 바로 개인별 투자 전략 세우기가 되겠습니다 개인별 투자 전략 세우기 같은 경우에는요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두 번째 대출을 활용과 투자 리스트를 정확하게 분석하는 게 또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세 번째 투자를 위한 지역 선정 방법이 있겠는데 여러분들께서 지금 수도권만 지금 많이 보고 계시는데 제2의 도시 오늘 한번 부산 광역시에 대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투자 전략을 세웠다 이렇게 세 가지 정도를 좀 리스트를 체크 리스트를 좀 체크하셨다면요 좀 세부적으로 좀 들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바로 저희가 신용도를 좀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개인 신용도에 따라서 저희가 부동산 레벨이지 효과를 많이 받을 수 있겠는데요 신용도를 활용을 하기 위해서 신용도를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바로 개인 투자 전략 기초 리스트가 되겠는데요 체크 리스트 이렇게 체크 리스트 5가지만 잘 체크를 하신다면 부동산 투자에 있어 가지고 기초 체크 리스트를 전략을 잘 세우신다면 첫 번째 신용도 확인하기가 되겠습니다 신용도를 내가 얼마만큼 잘 활용할 수 있는지에 신용도를 확인을 하시고요 두 번째 투자 금액을 분산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천만 원을 투자를 했을 때 오백만 원 오백만 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 저희가 우리가 시세 차익형이냐 아니면 미래형 투자냐 그러니까 시세 차익을 받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냐 아니면 저희가 미래형 투자 나중에 미래적으로 가치를 따져서 부동산의 가치를 따져서 미래형 투자를 할 것이냐 그리고 네 번째 투자와 함께 안정적인 수익형 부동산 투자인데요 바로 요즘에 뜨고 있는 지식산업센터라든지 NPL이라든지 토지라든지 꼬마 빌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부동산 매매 시기를 잘 측정을 하셔가지고 매매를 잘 하셔야 되는데요 바로 이 부분이 굉장히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 중에서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용관리를 철저히 해야만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10억짜리 집을 사더라도 내가 현금 자산 보유가 3억에서 4억 정도는 있으면 그 좋은 물건을 우리가 잡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대출 금액에 겁을 내지 마라 기본 원칙은 매매 금액의 60%까지가 저희가 원칙으로 보고 있는데요 부동산의 가치만 높다고 하면 저희가 부동산의 매매 금액의 60%까지는 괜찮다고 할 수 있겠고요 분산 투자의 기본 원칙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천만 원을 투자를 하더라도 500만 원, 500만 원 분산을 해야 된다 이렇게만 좀 정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소행으로 투자를 하셨을 때는 부동산에 처음에 접근을 하셨을 때는 A급 상권만 고집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은 즉슨 무슨 말이냐면요 B급 상권에서도 A급 상권이 있고 B급 상권 중에서도 C급 상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A 안에서도 A급 상권 안에서도 B가 있고 C가 있고 D가 있는데 B급 상권에서도 A와 B와 C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틈새 시장을 잘 노르셔가지고요 그 틈새 시장에서 소액으로 우리가 투자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오늘 실제 사례를 가지고 또 이야기를 또 한번 나눠볼 거고요 저희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기본적인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바로 국토종합계획이라고 여러분들께서 좀 기억을 좀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토종합계획을 보셨다 그러면 그다음에는 도시기본계획이라고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 도시의 세부적인 기본계획법인데요 이거를 기본계획을 잘 보시게 된다면 그다음에 수도권 정비계획 그러니까 말 그대로 수도권이 어떻게 정비가 되고 있고 어떻게 길고 딸고 어떻게 길이 형성이 되는지에 따라서 수도권 정비계획이 되겠고요 이 부분, 이 크게 세 가지를 수시로 확인하신다면 A급 상권 안에서도 B급, C급 소액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아 참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있겠는데요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물건만 고집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디가 개발이 되고 있고 어디가 개발할 예정이 되어 있고 앞으로 이렇게 개발이 될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만 듣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가서 눈으로 보고 그런 수요와 공급의 밸런스들을 직접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 부분은 아까 제가 부산광역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부산광역시에는 빅파이브 상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빅파이브 상권은 뭐냐면요 지하철 라인으로 따라서 제가 빅파이브 상권을 좀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서면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동래역, 수영역, 연산역, 덕천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 지하철역 중에 빅파이브 상권이 되겠는데요 이 빅파이브 상권 중에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 바로 교차를 하고 있고 환승역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즉슨 유동인구가 많고 상동인구, 고정인구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빅파이브 상권의 좀 A급 상권 예를 들어서 서면역 쪽으로 A급 상권과 B급 상권이 있는데 B급 상권 중에서도 A급 상권과 B급 상권을 잘 구분을 하신다면요 이 틈새 시장 안에 A급 상권, B급 상권, C급 상권 중에서도 우리가 소액으로도 작게는 500만 원, 많게는 2천만 원 사이 안으로도 충분히 투자를 하실 수 있다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고요 이렇게 빅파이브 상권으로 이렇게 서면역과 연산역, 그리고 동내역, 그리고 수영역, 이렇게 덕천역을 부산지역으로는 제가 찍어드릴 수 있겠고요 이렇게 다섯 가지 지하철 라인 근처로 주변 인근으로 해가지고요 잘 살펴보신다면 어떻게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지 한번 실제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국토종합계획이 되었는데요 국토종합계획 같은 경우에는 여기 항만과 남해안 국제관광권 이렇게 어떻게 조성이 되어 있는지 국토종합계획, 전체적인 우리나라가 어떻게 종합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고 있고요 도시기본계획 같은 경우에는 중심, 원심지역과 부도심지역을 어떻게 연결을 하고 있고 어떻게 라인을 따라서 갈 수 있는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수도권 정비계획, 수도권 정비계획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을 어떻게 정비를 길고 닦을 건지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간단하게 나와있다라고 이런 것들을 수시로 확인하시면서 진행을 좀 해보시면 투자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레벨이지를 또 발생시킬 수 있다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제 사례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부산광역시 제2의 도시죠 바로 부산 온천장에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이 되겠는데요 26세 여성인 직장인 분께서 직접 투자를 하셨던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매매 금액으로는 8200만 원에 그때 당시에 구입을 하셨고요 대출은 그때 당시에 5700만 원을 대출을 받았던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임차인을 그때 당시에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35만 원에 임차인을 또 했었고요 기회비용은 제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치등록세라든지 등기비용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그때 당시에 이렇게 좀 저렴하게 도시형 생활주택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저렴하게 형성이 돼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실투자금액으로는 500만 원으로 부대비용을 제외하고 실투자금액이 500만 원에 이렇게 들어갔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시세차익 같은 경우는 1년 뒤에 매매 시세차익으로는 천만 원을 받고요 그리고 1년 동안 받은 월세가 420만 원을 플러스해가지고 1420만 원에 대한 수익이 났던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신기하지 않습니까 단돈 500만 원으로도 월세를 받을 수 있고 투자도 하면서 나중에 시세차익까지 남길 수 있는 이렇게 두 마리의 토끼를 다 가질 수 있는 상품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현재도 이거는 부산 온천장, 온천장역에서 지하철 도보로 5분 거리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동네역에서 A급 상권, B급 상권에서 동네역에서 바로 옆동네인데요 동네역에서 지하철로 한 두 정거장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빅바이오 상권 찍어드렸죠 서면역, 연산역, 동네역, 그리고 덕천역, 수영역 이렇게 5개의 지하철역을 또 찍어드렸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동네역에서 지하철로 한 두 정거장 이렇게 떨어진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A급 상권인 동네역에서 파생적으로 생긴 온천장역이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A급 상권에서도 이렇게 약간 빗나간 한 정거장, 두 정거장 빗나간 지역으로 찾으시면 이렇게 소액으로도 단돈 500만 원으로도 이렇게 투자를 하실 수 있다고 정리를 할 수 있겠고요 저희 20대 분들 그리고 30대 분들, 40대 분들 이렇게 실제 사례를 보시면서 용기를 좀 가지시고요 정말로 투자에 있어서는 관심입니다 부동산은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부동산에 대한 가치,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이해, 그리고 어떻게 공급과 그런 밸런스들을 잘 이해를 하신다면요 부동산의 가치만 잘 이해를 하신다면 실제 사례를 가지고도 여러분들께서 성공 투자를 하실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실제 사례를 또 한번 가지고 얘기를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3세 주부분께서 부동산에 투자를 하셨던 사례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5가지 빅바이오 상권 중에서 찍어드렸던 상권이 되겠는데요 바로 부산 수영역이 되겠습니다 부산 수영역에서 소형아파트로 이루어진 24평형 아파트, 소형아파트가 되겠는데요 그때 당시에 매매금액은 1억 8천만 원이 되었습니다 자 대출은 그때 당시에 받지 않으셨고요 바로 세입자분을 얻었는데 그 세입자분을 얼마를 얻었느냐 바로 전세금 1억 8천만 원입니다 어잉! 이게 무슨 말이지? 매매금액이 1억 8천인데 어떻게 전세를 1억 8천에 놓았을까? 자 수영역 같은 경우에는 유동인구와 상동인구, 고종인구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고 주변 인근에 공급이 많이 안 된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찾는 사람은 많은데 공급이 많이 딸려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만큼 수요들이 많이 있으니까 전세가격이 분양과 함께 많이 올랐다 그래서 대출 없이 세입자를 동시에 구함으로써 잔금과 세입자를 동시에 유치시켜가지고요 기회비용을 제외하고 나서 실투자금액 0원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관심만 있으시다면 20대 분들, 30대 분들, 40대 분들 이렇게 관심만 있으시면 투자금액이 없더라도 취득록세와 등기비용만을 가지고도 충분히 부동산 투자를 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수영역 근처에 있는 소형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주변 인근에 수영역 근처에 있는 남천역까지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영역에는 밀랑역까지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굳이 제가 말씀드렸었던 빅바이브 상권 중에서도 A급 상권이 있지만 굳이 A급 상권에 안 들어가시더라도 B급 상권, C급 상권이 있습니다 거기 상권에 잘 들어가시면 이렇게 소액으로도 여러분들께서 많이 투자를 하실 수 있고요 관심입니다 부동산은 관심을 가지시고 계속 공부를 하시면 이렇게 소액으로도 부동산 투자를 하실 수 있다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고요 최근에는 지방으로 많이 몰리십니다 부산 광역시에도 많이 몰리시고요 제2의 도시 부산 광역시에 조금 관심을 가지시면 될 것 같고요 부산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식산업센터와 그리고 토지, 그리고 꼬마 빌딩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한번 부산에 직접 오셔가지고요 제가 말씀드린 빅바이브 상권 근처로 해가지고 한번 부동산 쇼핑 투어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정리를 해볼 수 있겠고요 현재 지금 이렇게 수영역 인근에 있는 소형 아파트 24평형 이렇게 1억 8천만 원, 매매 금액이 1억 8천만 원이지만 전세로도 1억 8천만 원에 이렇게 실투자 금액을 해서 이렇게 갭 투자를 해서 성공했던 사례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분께서는 시세 차이를 또 어떻게 보셨느냐 1년 후 부동산의 매매를 시점을 잡으셔가지고요 1년 후에 매매를 하셨는데 2,400만 원에 대한 수익이 나셨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와 같이 함께 많은 투자 성공 사례들이 있겠는데요 실투자 금액 1천만 원이 있을 때 1천만 원이 있을 때 5백만 원, 5백만 원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분산 투자를 하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1천만 원이 없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갭 투자로서 이렇게 소액으로도 접근하실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고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빅바이브 상권 제가 아까 찍어드렸죠 서면역과 그리고 동내역 그리고 수영역 그리고 덕천역 그리고 연산역 이렇게 5가지 지역을 잘 출퇴 보신다면요 부산에서도 토지 그리고 꼬박 빌딩 그리고 상가 이렇게 3가지 지역을 이렇게 잘 살펴보시면 소형 아파트도 마찬가지겠지만 갭 투자로서 많이 성공하실 수 있다라고 제가 정리를 해볼 수 있겠고요 요즘 대선이 또 이슈죠 3월달 이후에 대출 규제들도 한번 잘 살펴보시면서 요즘에 대출이 좀 많이 막혀 있는데 대출이 없더라도 전세를 활용하셔가지고 이렇게 매매 시점을 잘 잡으셔가지고요 나중에 좀 많이 이렇게 소액으로도 이렇게 투자를 하셔가지고 많은 성공 사례들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요즘 부산광역시에 문의들이 많은데요 부산에 대해서 한번 제가 직점적으로 매주 수요일마다 올라와가지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을 하고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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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